작가님의 신경을 문학시장 에이 창원의지와 고양오리원에 계속해서... 양 팀의 경기 보니 어떻게 진행이럴지 지켜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시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앞선에서 실책이 나오면 안되겠죠 왼쪽 코날북은 깨끗하게 꽂힙니다 근데 3점슛 라인 바퀴가 아니라 3점슛 라인은 약간 앞쪽에서 다니는 걸로 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오호 자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첫번째 야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이준영 아하 이번에 뛰었어요 와 그리고 LG의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도 따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앞쪽으로 계획해 김호영 김호영 얹어놓았습니다 15 19 아니에요 그렇죠 뭐 2쿼터 1쿼터 중반 이후에는 적점이 터졌는데요 오우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보다는 계속해서 라인을 내려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영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보다는 계속해서 라인을 내려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짧게 그리고 점퍼 꽂힙니다 이영우의 득점 이영우는 자 오리언이 끌어냈습니다 김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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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본인이 해결합니다 김이원의 득점 소수 자 오리언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예준 서예준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나오는건 아니고 간혹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득점이 너무나 고팠던거죠 그렇죠 네 자 경기에 이제 립만 보면 공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우 네 멋진 에이펠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영 코너터에서는 계속해서 LG의 공격을 리딩했던 김호영 선수를 빼줘 반 패스 그리고 레이업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이완 김이완 얹어놓습니다 김호영 김호영 재치 있어요 그리고 올려놓 멋진 모습 자 이영우 김호영 한 번에 깊숙하게 골밑 김도윤이 짧게 내줬고요 점퍼하는 과정에서 블락샷이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노병민 자 남은 시간 2초 김호영 김호영 들어갔습니다 자 남은 시간 2초 김호영 김호영 들어갔습니다 이 경기에 마지막 퍼저비터까지 꼽습니다 김호영 선수 좋은 게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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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